다가오는 5월 어린이날을 준비하는 특별한 공연 문 닫힌 동물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가 본격적인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 초등 중등 음악교과서에서 수록될 만큼 대중들에게 친숙한 대표 클래식 음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클래식 음악극으로 어린이와 청소년들 역시도 공연을 친숙하게 느끼고 즐길 수 있는 공연이라는 평이 상당히 많다. 수준 높은 공연을 제공하기 위해서 국내 최정상 연주자들이 연주에 참여한 것은 물론 프랑스의 거장인 카미일 생상이 마르디그라 사륙제 마지막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작곡한 동물의 사륙제의 퍼포먼스와 함께 연기 해설을 가미하였기 때문에 그저 노래로만 즐기는 것이 아닌 다양한 퍼포먼스를 즐길 수 있는 이번 공연은 2020년 초연을 시작으로 하여 전국 35회 이상의 공연을 기록했을 정도로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많은 사랑을 받은 작품으로 유명하다. 특히나 다가오는 2024년 5월 준비 중인 이번 작품은 새로운 프로덕션과 함께하는 만큼 프로그램 그리고 레퍼토리 자체를 탄탄하게 구성하여 이전과는 다른 새로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었다고 한다. 문 닫힌 동물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공연은 2024년 하반기 전국투어의 시작을 5월 경기도 고양시에서 진행할 예정으로 어린이날을 기념하여 고향 아랍놀이에서 첫 공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5월 4일 오후 2시와 5시에 2회 공연을 진행하며 이후에는 전국적으로 공연을 이어갈 예정이다. 문 닫힌 동물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관계자는 이번 공연은 1886년 프랑스 작곡가 카미유 생상이 작곡한 동물의 사육제의 어바웃 클래식 그룹이 영국 요소를 가미하여 극작한 클래식 음악극으로 모두가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왜 사람만 사순절을 지켜야 하는가라는 궁금증을 가진 어린아이가 동네 작은 동물원에 몰래 숨어들어 동물들은 어떻게 사육제와 마르디그라를 즐기는지를 알아보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었다. 몇 답답하게만 느껴졌던 클래식을 조금 더 가깝게 느끼고 즐길 수 있도록 다채로운 레퍼토리와 함께 새로운 형태의 퍼포먼스 그리고 연기회살이 더해져 다양한 사람들이 쉽게 즐길 수 있는 공연으로 구성한 만큼 다양한 관객들이 클래식을 즐기실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고 밝혔다. 공연 개요 제목 콜론 문 닫힌 동물원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부재 콜론도 캐니블 어브 더 애니멀즈 장소 콜론 경기도 고향아람누리 아람음악당 1시 콜론 2024년 5월 4일 2시 5시 티켓 콜론 VIP 10만 아석 8만 S석 6만 A석 5만 출연 콜론 연주 어버어 클래식 그룹 배우 강다영 악장 전진주 바이올린 나유나 비올라 이기석 첼로 최지호 콘트라베이스 고아진 플루트 김태윤 클라리넥 김기동 타악기 박진주 피아노이 이섬승 피아노이 김지희 예술감독 이동역 기획 김윤정 주최 주관 콜론 내내는 컴퍼니 문의 콜론 010-9801-0850 티켓센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